저 좋은 생활 생각났어요. 그.. 저기 이거 쇼트앤피언 팬말의 복균 대교실 저거를 빼고 여기 쇼트앤피언 세븐테리에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강 교시체로. 쇼트앤피언 쇼트앤피언 안 돼. 던졌어. 이거 어떡하지? 하트앤피언 아 힘들어. 이 여기 가위나 까지 섹시 어떻게 패 냐 어떻게 패 쟤을 깔아 어제댓 도둑둑 도둑둑 어휴 힘들어 어휴 길이 너무 좋다 아휴